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이용하는 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 썼고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권 이상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에 설레어 하랍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꿈에 설레어 하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인해서 손에 들어온 것 그리고 돈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 자체에 집중하죠. 내가 1억을 모겠다 10억을 모겠다 이런 식으로 돈 액수에 추천을 맞추지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인해서 손에 들어오는 것, 돈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바로 미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은 먼 옛날부터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고요. 먼 옛날부터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더욱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계속 이주하죠. 인류의 문명의 그 태생이 아프리카라고 학계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빠져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다른 대륙들 혹은 거주지를 이동해 나갔던 겁니다. 즉, 파충류 내나 자율신경계를 자극하는 큰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이 파충류는 내가 욕망에 자극되어 자동목적 달성자치의 기능이 생기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강남에 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오래된 욕망입니다. 사실 이거는.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강남에 뭐하러 사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강남에 누구나 아파트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뭐 강남에 그 쾌적함,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편리함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랜, 인류적, 사학적으로 오랜 욕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류도 계속 이주해 왔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꿈을 꾸는 이상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강남 아파트 사고 싶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모으려고 이동하겠죠. 왜? 파충류 내에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강남 아파트 살기 위해서 뭐 재테크를 하든 일을 열심히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걸 이루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정말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꿈을 꾸는 이상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면은 수단은 스스로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 돈만 줬는다는 거죠.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돈 모아보자. 돈이 많으면 일단 좋지 않을까? 돈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야? 이 생각에 다 돈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참고요. 미래를 위해 통장의 숫자만 보며 조금 더 조금 더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10억 모을래, 50억 모을래 이런 식으로 돈 자체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조차도 놓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하면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체 전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나 행동을 손에 넣을 수 있어 행복해지는 것이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있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난다입니다.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것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지를 늘려 나가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책의 저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의 과정이나 손에 넣은 후에 만족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쉬운 말로 하면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것을 계속 떠올릴 수 있으며 언제까지나 설렘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1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면 1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게 되고요. 또 그것을 실현하면 이제 천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이런 순환이 가능해야지만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복은 그래야지만 행복이 계속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장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100억까지 이뤘는데 천억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겪겠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가능한 행복을 꿈꾸신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처음에는 10억 목표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현을 해가면서 또다시 100억을 꿈꾸고 100억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100억을 달성하면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다시 천억이라는 목표를 또 세워서 그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즐기고 또 천억이 달성되면 천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행복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것이 행복할 기회가 더 많겠죠.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전제로 이제 우린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못 풀려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만 즐거워하고 수치만 늘려간다면 돈이 많아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쓰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뭐다 쓰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난 돈 모으겠다. 이래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돈이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돈이라는 것은 처음에 물물교환을 했죠. 근데 이제 물물교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쌀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나는 소고기를 원해. 소고기를 갖는 사람이 쌀을 원해할 때만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쌀을 어떻게 운반할 거예요. 그 무거운 것들을. 이런 게 다 불편하다 보니까 화폐라는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모으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돈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알고 돈을 사용하는 기쁨을 꿈으로 해야 우리는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대전제다.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돈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고요. 일도 놀이도 즐기면서 행복한 인간관계 속에서 꿈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돈을 쌓인다는 거죠. 돈을 단순히 모으는데 내가 얼마나 모을까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채전자 사토 도미오라는 분 의사가 썼다 보니까 뇌과학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왜 뇌를 이해하고 뇌를 이해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면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돈 제대로 이용하는 법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나는 대체 왜 어떤 이유로 돈을 모으고 싶은 건지 돈을 목적으로만 정말 돈을 모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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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